안녕하세요 이웃님들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이웃님들 칼 연마 가이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칼 연마 가이드 영상은 칼에 첫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기초를 완성하실 수 있도록 총 29편, 29편으로 하루에 한 편씩 보실 수 있는 분량으로 구성되었고요. 나름대로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들만 담아 어렵지 않게 구성하려고 노력했는데 괜찮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이 가이드 영상을 끝내신 이웃님들께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가실 수 있도록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진 칼에 대한 영상이 계속해서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많은 이웃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지만 내용이 많이 어렵고 영상 한편으로는 사실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의 칼에 대한 영상은 기존에 제가 수리하는 칼 수리 영상이나 여러 개의 주제를 한 번에 묶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나리에서 제작한 영상이나 자료, 사진 등은 활용하신다 말씀만 해주시고 원본 링크 공유와 함께 사용해주시면 편하게 변형, 편집, 배포가 가능합니다. 부담없이 가져다가 사용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약간은 개인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처음 연마를 배우고 익힐 때 누군가에게 물어볼 것도 딱히 없고 국내엔 자료도 다양하지 않아서 많이 어렵게 배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배우시는 분들이나 칼 연마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쉽게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연마까지 올라가실 수 있도록 가이드 영상과 여러 영상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나이프리페어의 목표와 방향은 칼을 사용하시는 모든 우리 이웃님들께서 저를 밟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올라가시면 저도 좀 내려가주세요.